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총회가 102회기 성결인의 전도대회를 지난 4일 개최했습니다. 오는 4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도대회에서는 4인의 강사들이 4인 사색, 차별화된 전도방법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. 총회 임원 및 목회자, 주님 앞에 제1교회 성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발대식에선 교단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번 전도대회 강차로 참여하는 이주용, 서학복, 안일수 목사, 장영희 사모가 강연에 대해 소개했고 김만수 목사의 축도로 발대식을 마쳤습니다.